크리스채너티 투데이 한국판 CTK는 사랑의 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2008년 6월에 창간했습니다. 지난해 기념적인 100호가 발간됐고 10년 동안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위해 CT에 좋은 기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CTK 4월호는 빌리그레이엄 추모 특별판으로 발행됐습니다. 세계적인 보금전도자 빌리그레이엄의 전생애를 특집호 100페이지에 담았고 특별히 오정현 담임목사의 회고글이 수록됐습니다. 창간 10주년을 맞은 CTK에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1 플러스 1 특별 구독 기회를 드립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지인에게 한권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CTK를 통해 크리스션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